나무늘보님 어서오시구요 불량감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내가 레디해주겠니? 어, 어 미안 자, 고! 자, 세번째 꺼! 너무 레벨 높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어? 우리가 홀짝 주사위도 못쓰는 우리는 그런 방송이라서 그건 이제 다른 모드여볼 방송 진짜 막 다 대결하는, 어 좋아! 북한산 좋아! 그런 방송가서 해주시고 대고군이 더 맘에 들었는데 우리 초보들을 위해서 우리 초보니까 쏘지마 콜라니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 가끔씩은 격하수 못 들을만한 수준은 아니야 좋아, 더블! 원주 한방에 엑스포까지 가서 내 북한산 좀 올려줘 그래, 좋아 어우, 설악사, 야, 설악사 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야, 우리 플랜A 한 번 가자 어, 좋아 관광지 덕점 한 번 갈라 그랬는데, 또 어? 어? 춘천, 어? 어 아, 서울대 공원을 뺏겼네 아, 생각하니까 춘천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 뭐? 춘천에 와이프랑 끝나고 어 영어공육공사님 고맙습니다 와이프랑 끝나고 응, 그래서 뭐를 먹고 들어가자 어 어 닭갈비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아, 춘천 닭갈비? 아니, 그냥 거기 이제 거기 해외에 있는덴데 어 닭갈비를 먹으러 딱 깜짝 놀랐다 왜? 회사기 그렇게 맛없는거 처음 먹어봐봐 오, 엑스포 갈라 오, 쩐다, 60만원 그래가지고 가서 왜 어, 되게 맛이 없었다고 손님이 없더라고 어 어 나 정말 충격적이야 야, 산초 아냐? 아니, 몰라 산초 몰라 그 추어탕에 넣는 아, 어 알아라, 알아라 아, 그 저기 한약재 같은거 어 아, 그거를 넣어놨어 어 닭갈비에 와아 야, 맛이 들어 몸에 좋은 닭갈비네 아, 뭘 몸에 좋은 어, 인천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거야 내 사람이 딴 데 많아갖고 어 얼러갔더니 아, 진짜 없는 이유가 있어 가면 가서 맛이 없었다는거구만 어 좋아 근데 내 진짜 먹어본 닭갈비 중에서 진짜 맛없었어 제일 맛없었어 맞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맞어야되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주사까지만 나를 바꾸라고 응 이번판 끝나고 한번 나갔다오자 너 말이 자꾸 살짝 살짝 끊기네 지금 나갔다올 수 있니? 오, 좋았어 주사위 두배 오, 쩐다 한번 더 던진다 야, 대 오, 아이, 체인장을 아, 감옥까지도 갔어 에이, 체인장 뭐한거야? 아무튼 스카이프 잠깐 내가 껐다 나올게 아냐, 지금 괜찮은데 또 괜찮네, 괜찮네 괜찮아요? 어, 그래야 돼 아, 이 체인장을 오, 괜찮아 뺏어버려 국제의 도시 지금 뺏어야 돼 여기 서민채널부터는 현금관리 잘 해야돼 현금 없으면 진짜 훅 간다 시빙 아, 아까도 저기를 뺏고 이겼는데 응 아, 이거 돈 내고 나가야되나? 50만원이라네 아니, 안 먹었어요 응 50만원이나 내야돼서 오늘 그냥 식혜 먹었어요 응 시빙 오, 이럴수가 야, 그래도 우리가 축제의 도시 뺏어놓은 건 다행이다 오늘 식혜 먹어서 힘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식혜 먹었는데 왜 힘이 안 나 달, 달짝지게 난 거 먹으면 힘나지 이게 좀 덜 달더라고 난 지금 물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걸 깜빡했고 물을 안 사서 갖고 와가지고 죽겠다 아이, 저 안 털려요 저는 이깁니다 저는 승률 50% 이상해요 제 승률이 바가지 요금이네 59.7%예요 대단하죠 야, 나랑해서 그런 거 아냐 나랑했을 때 그런 거 아냐 다 나랑한 거 아니냐 어디 가서 구경도 못해요 이게 50% 넘는 승률은 어 야, 나도 나도 50% 비슷해 너 안 꼼잖아 야, 아이 그중 거의 다 넘었어 거의 그거야 나 사실 간당간당해 다 놀리면서 다 올라가 엑스포 개최됐다 45%밖에 안 되네 응 나 여기 나오냐 아, 이거 반올림이 아직 45%네 야, 대전망 걸리지 말아라 오, 좋았어 딱 이제 어, 그거죠 몇 판 안 하신 분 네 판 이기고 한 판 지신 분 루시테르님 고맙습니다 보셔서도 그래요 그런 데서는 잘 보이죠 기차여행 어디 갈까 3 서울 가야겠지 아, 근데 여기 지금 서울 가면은 빌딩밖에 못 짓는데 아니야, 근데 여기 빌딩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빌딩도 쎄 어, 빌딩도 지금 완전 쎄 거야 어, 빌딩도 지금 완전 쎄 거야 쎄 도시를 선택하세요 야, 엑스포 개최 또 나왔어 저쪽에 방문하는 도시를 선택하세요 우와 나 서울 간다 어 대구 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서울을 먼저 먹어놓는 자가 이길 것 같아요 야, 290만원 쩐다 더블 대구도 좋지만 카스 카드 와, 저 카드 너무 하겠나 어, 야 뭐야 카드가 왜 이래 어, 내꺼 지금 건물 하나 부숴다고 지금 아, 지리산 갈걸 플랜 A를 노릴걸 그랬어 7 아, 한라산 뺏겼다 아, 안 가길 잘했네 9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갑자기 어, 난 9 그렇지, 인천 10점에서 어, 좋았어 돈 들어온다 어, 뭐야 50% 할인쿠폰은 뭐야 언제 들어왔어 도시를 인수당했어요 여기 콜라덕점 주면 지옥이 시작된다 여기 콜라덕점은 절대 주지 말도록 하자 위험하다 어 4 내가 엑스포를 가야되겠다 어, 이거 못 짓겠다 무서워서 뒤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7 감옥 야, 너무하잖아 이거 아, 말도 안되지 이거 뭐야 이게 아, 돈도 안들어온다고 저거는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운이 저렇게 서실 수가 있지 야, 황사해버려 저기 대전에다가 그래 어이 이제 나도 부시는 거나 나오지 그래, 부시는 거나 나오지 우리는 맨날 저딴 거만 나오고 아, 이게 말이 돼 진짜 와, 너무하네 야 아, 이거 너무하다 이거 와, 이거 너무하다 이거 와, 거짓았네 진짜 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야, 어떻게 저렇게 두 번을 딱딱 부수고선 저렇게 들어가 아, 거짓았네 진짜 거의 강매 수준인데 저거는 어 아, 대구 갈걸 아, 대구 갈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만 더 협박하지 그랬어요 대구 좀 가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설렁설렁 협박하니까 내가 그냥 서울 간거 아닙니까? 어, 이게 그랬으면은 호텔까지 지었을텐데 하나씩만 아, 헤헤 괜찮으셨나 뺏어버릴까? 니 맘대로 해 뺏어버려면 뺏어버려 그냥 네, 뺏자 거기 나중에 되게 무서워지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강물은 못 짓는데 와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이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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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게 되겠습니다 화나셨어요 어 자, 초보 또 갈순 없지 어, 나 근데 돈 많아 돈 많아? 어 야, 저쪽에 뭐 호텔까지 올라갔어 오, 좋아 좋아 오, 랜드 아, 질걸 아, 랜드마크 올릴게 없냐? 아, 인천에 올릴게 그냥 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 대구 대구 다 올려버렸다 어, 아, 그래? 아, 대구 올렸어야지 야, 지티비 아, 너 진짜 아, 너 진짜 아, 나 아, 답답해 너 또 나 아, 저거 뭐 랜드마크 올라왔잖아 저게 말이 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둘러가 아, 너 진짜야죠, 그냥 어? 야, 너랑 게임을 하면 난 적을, 적 3병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 야, 도움이 안 돼, 진짜 아, 너 진짜 아, 너 진짜 야, 50분 넘는 사람하고 같이 그래 너는 게임을 보는 눈이 없어 너는 늘 말하지만 너는 50분 못 넘는 거야 모드웨어블을, 너 맨날 그 모드웨어블을 누랑지에서 배웠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감옥 겨난 예정이다, 이거 야 내가 강남 해커스가 야, 모드웨어블은 강남 해커스가 진리야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2876만원이라고 저거 너 강남 해커스 다녀서 승률이 그 모양이냐고 하는 거 봐봐 답답해 죽겠어 저게 말이 되냐 저게 와, 진짜 너무하네 와 허허헣 왜 이번에 2천 뺏어 가실라고?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지진이 3방 연속 나오는 게 어딨어 5 어스케이크를 막 달고 다니시네 지금 아주 6 마이탈 좋아 7 그렇지 좋아, 지리산 야, 이렇게 되면은 섬들이 되게 아파지죠 4배가 돼서 60만원이라고 7 8 아, 어린이 대공은 또 뺏겼어 8 그렇지 좋은 거 나와라 야, 바가지 뭐니 너는 진짜 야, 내 못한다 못한다 말만 들었지 이렇게 못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진짜 아, 이건 이상한 거야 지금 찬스카다 너는 찬스 얼마나 잘 나와서 그래 어, 저 더블 야, 이정돈 나와줘야지 야, 봤냐 봤냐 도시체인지 야, 이정돈 나와줘야지 지금 할맛이 나지 야, 제주도 저버려 제주도 저버리고 내 도시 아니구나 제주도는 어 여기 원주 저버리고 적도시는 야, 뭘 먹어야 되냐 아, 없어졌네 야, 야, 펑펑펑 대전 먹을 걸 그랬나 아, 서울 빼 아, 서울 빼서 써야 되는데 아, 저게 안 보였네 아, 야, 너 땜에 진짜 안 보였잖아 아, 시간을 쪼개가 아니고 실력을 본 거야 나는 니 더 정말 판새비를 보는 흐름을 니 바가지 때문에 그래 니 바가지가 워낙 탐스러워 보여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네 이거 봐봐, 서울 아, 서울 진짜 야, 서울 어떡할 거야 진짜 야, 감옥이나 보내버려 야, 감옥이나 보내버려 야, 또 너 혼자 감옥만 또 왜 가니 저는 자애롭습니다 야, 너 진짜 넌 남들한테 이렇게 못할 짓을 못 시켜요 아주 기부천사 김장훈 나셨네 아주 그냥 기부천사 김장훈 나셨어 야, 나오다가 또 그거 걸려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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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주 너, 그단 말이나 하고 너가 한편으로서 깐소리야 야, 복불복 소리 아, 서울 뺏었어야 되는데 야, 뒤로 가는 여행이야 저거 좋았어, 제주 네 써니닝 고맙습니다 야, 호텔 지워버려 그냥 야, 지워버려 야, 지워버려 도시 막비 안 나왔어야 되는데 서울 뺏어야 돼 그래, 아, 서울 뺏어야 되는데 아, 서울 뺏었어야 되는데 아, 서울 뺏었어야 되는데 서울 나왔으면 이긴 건데, 아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그래서 그러지? 저쪽이 돈 진짜 별로 없어 못 짓게 해 놓고 아니야, 너 뭐 못 짓겠다고? 아, 50만원은 너무 아픈데? 아니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그냥 기다려 차분히, 어 더블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현금 없으면 여기서는 망해 더블 10 땅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 잘 못 걸리면 진짜 훅 가더라 야, 방패 카드 하늘색 방패다 하늘색은 방패야 오, 출발 지르고 좋았어 오, 랜드마크 좋아, 죽었어 다 죽었어 포항에다가 드디어 나왔어 시청자들 시청자분들 나를 도와주세요 원기역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원기역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원기역을 원기역을 모으는 거야 빨간 고무장갑으로 고무장갑하면 마미손 도시를 선택하세요 아니, 저 엑스포를 도대체 몇 번을 걸리냐 저거 돈도 하나 열 배 됐어 여기 2870인가 딴 데로 올렸네 어 28 아니야, 여기 마미손 고무장갑 올라갔다고 지금 원기역 이제 끝내는 거야 원기역으로 아까 애물단지였던 포항이 효자도시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두 명 다 걸립니다 그렇지 오, 좋아 야, 오, 좋아 야,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바로 서울, 서울, 서울 너무한 땅이에요 뭐야 아, 방어컨 스타일 아, 진짜 너 아, 야 아, 야 야, 서울 아래로드니 방어컨이 누구잖아 야, 너 진짜 아, 너 타이밍도 니가 아래로드니였잖아, 지금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걸린다, 진짜 아, 나 니가, 니가 아유 어떻게 내가 좀 서울 아닌 거 같게 됐어야지 지금 힘이 야 자, 저 지구의 시청자들아 나에게 힘을 모아줘 원기옥 1925만원 5배 1925만원 아, 여길 안 걸리네 엑스포게츠 나가라 여기 반약 올려봐라 여보 오 오, 뒤로 가기 오, 야 니가 그걸로 야, 이 게임을 끝낼 수 있어 뒤로 가기로 그래 그래 어, 좋아 어 야, 너 또 아, 너 진짜 아, 나 당황갔다, 진짜 너 땅이 얼만데 지금 나보고 거기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몇 톤째야, 지금 아, 진짜 진짜 사버려, 사버려 컬로독 좀, 야 오, 좋아 굿 굿굿굿 오, 좋아 괜찮으셨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야, 저거 콜독됐다고, 미치겠다, 저거 서울 어떻게 야, 서울 어떻게 저거 610만원, 1280만원이야 아, 아까 서울 내 앞에도 비싸 어, 어 야, 괜찮아 9 좋아, 좋아 대구도 올라간다 아, 거기 나도 좀, 돈 좀 벌자 그래 야, 우린 여기만 잘 지나가면 돼 핫스, SOS님 고맙습니다 핫스오스님 고마워요 탱크러 가이트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땡큐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소개를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탱큐 어디에 갈까? 폼방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어, 좋아요 야, 제발, 제발 서울만 안걸리게 서울 1800 제발, 제발, 제발 7 좋았어! 바로 이거지 외계인 침공 후우우우 구산롤락 좋았어 서울도 물락시켰어야 했는데 아, 그 와중에, 랜드마크로 올렸네 와, 진짜 언제 올라간거야? 엄청난 문빨이다 야, 기차여행이다 신나는 기차여행 야, 저건 해야돼 마, 저건 내 저건 꼭 사야해 아! 니가 왜 거기 걸리니? 원기업 모으고 있는데 지금 부정타게 해 지금 어? 거기 원기업 모으고 있단 말이야 자, 트리플 독점은 줄 수 없죠 저 사이에 껴갖고 120만원이야 그렇지 트리플 독점은 절대 못 주죠 95만원이 있으면 세긴 하지만 인수해 버려요 아, 여기 인수하면 좀 골치 아픈데 돈 없는데 누가 하나 걸려줘야 되는데 첨성대 올라갔어 실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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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건 너무한다 이거 뭐야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거 이거 어, 이거 이상해 이거 뭐 있어 나는, 나는 뭔데 야, 너 진짜 뭐야 너 괴롭혀, 진짜 인간 좀 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아, 너 진짜 못한다 못한다 말만 들었지 이렇게 못하는지는 저번주 이어서 두번째다 어, 저 여기 잘 들어 랜드마크 6 그렇지 좋아 랜드마크 가는 거야 랜드마크 건설 자, 받아라 아, 여기를 하나도 안 걸리네 치약산 비로봉 10 이런 빌어먹을 제발 좀 여기 걸려요 야, 바가지 너 진짜 아, 걸리면 걸리면 바가지야 야, 너 창피하다 이네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고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보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모드업을 되게 못하는 사람인 줄 알 거 아냐 아니, 저는 승률 50%가 넘는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어차피 서울은 무의미해 전염병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 아, 여기 한꺼번에 한꺼번에 좋아 아니요, 저 잘해요 뭘 못해요 아, 어린이 대공 그나마 난거 걸렸다 야 그나마 60만원 땡겼다 야 아니, 우리 건 이렇게 하나도 안 걸리냐 와,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런 거지 오 아, 너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대공을 가려고 집하네 진짜 야, 당황된다 진짜 야, 그 바가지를 쓰고 또 거길 들어가냐 와, 어, 야 바가지를 쓰고 왜 거길 들어가가지고 75만원으로 해결이 안 되냐 그거? 야, 얼마짜리야 그거 얼마 보면 되냐 165만원 부족 야,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뒷골 땡겨 뒷골 땡겨 뒷골 땡겨 야, 내가 이렇게 뒷골 땡긴 이율은 수능 보기 수능 보기 전에 이율은 처음이야 진짜 수능 보기 전에 어, 수능 보기 전에 팔아도 팔아도 모잘라 야, 팔아도 모잘라다고? 야, 팔아도 모잘라다고? 야, 진짜 아, 나 진짜 어우, 뒷골 땡겨 아, 어떡해 야, 나 춘천 팔게 야, 닭갈비가 맛없어갖고 다 팔아버려 다 팔아버려 다 팔아잉 야, 다 팔았다 야, 다 팔았다 야, 다 팔았 오 야, 지금 여기 대구 걸렸는데 야, 살 수 있었는데 땅 하나만 수능 그걸로 돈벌어야 되겠어요 야 야 오, 좋아 이 카지노 이 카지노로 내 인생에 모든 걸 걸겠어 짝짝짝짝 홀 그렇지 아마 외국은 이렇게 비싸 짝짝짝 홀 햐 helmets 꺄 진짜 네 엑소계체도 어디있어 47만 원 Heif 난 카드로써 참 좋을때 나온다 방패카드 나왔다 10 서울 20배야 9400만원이야 서울 걸리면 훅 간다 난 감옥에 잠깐 들어가 있을래 내가 가야되거든 우리 땅에 내 땅에 안걸리냐 안오시고 난 이렇게 진짜 충실하게 방문했는데 돈이 없었네요 부족해 넌 정말 다양하게 방문해주는구나 너는 음식점으로 따지면 부패야 부패 진짜 조종팀이 너무 좋겠다 너같은 플레이어 한명만 있으면 먹고살기 좋을거야 왜 부패인데 자기 땅들을 다양하게 방문해주니까 오 좋아 기차영향이다 방문자만 야옹 아아아아아아아아 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 잘하네 너 너 참 잘 freaking 베이프트 워이 여기 있네 뭐라구요? 저는 우정인이신 베이 multiplic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이럴 때까지 나를 미행한 거야? 물론 그리고 쟤네가 도망가려는 모두 알고 있지 미, 미지리 형님 고맙습니다. 어디래요? 야 트리플 독점으로 지면 안된다 야 너 얕보여서 봐주시면 안돼요 어디로 갔는데 왜? 니한테 돈 줬잖아 나 돈 줬다고? 그래 아 진짜? 못 봤는데? 아, 컬러 독점 하려고 그러시는거 아냐 연셀링 고맙습니다 컬러 독점으로 나 발라먹으려는거 아냐 아하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죄가 아니죠 아직 전 다 보여드린게 아닙니다 허 전투력이 올라가고 있군요 그렇지 어 좋아 호텔 나버리기 아니 별장 나버리기가 깼었구만 자 좋았어 이제 시작입니다 잘 보고 있으라 퍼드야 강남 해커스 강남 해커스 스타일의 모두의 마블을 닌으로 똑똑히 보도록 해 설마 지금껄을 쥐진 않겠지 제주도만 안걸리면 돼 제주도만 서울만 안걸리고 좋아 아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제주도만 안주면 돼 제주도만 좋아 저 대공원 좀 어떻게 좀 뺏어봐 나 진짜 저 대공원 내가 진짜 저것만 하냐 선니님 고맙습니다 행운의 벨림 고맙고요 대공원 때문에 진짜 나도 뺏고 싶어 어 세 구 Tib tat 제주도 아 좋아 강원 카지노에서 내 1위를 확실히 하는 이 마지막 퍼포먼스 홀짝짝달 홀짝짝 홀 아오오ㅡ 야, 운빨이 저렇게 터지냐? 말도 안되게 진짜 와, 들어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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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겨났다고 야... 나... 어, 의외로 얼마 안 잃었어, 나 너는 먼저 죽었잖아 어, 아, 그런거야? 야,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야 진짜 말도 안된다, 와, 어떻게 저렇게 끝나냐? 이, 거기서 이가 나오냐? 마주피니...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야, 거기서부터 이가 나와 어, 어? 초보로 가야돼, 우리 어, 초보채널로 가자 웰컴 투 파산인 것 같습니다 예, 모두의 맘을 충전하는 법을 잘 가르쳐주죠 맥충전해 여러분들, 초보채널 78번 채널에서 만나겠습니다 초보채널 78번 채널로 오세요 자, 여러분, 비밀번호 돈 좀 따게 해주겠어 야, 너만 안죽었어도 우리 벌써 이겨도 벌써 이겼어 너 지금, 너 꼬집어 부려가지고 꼭 남의 도움을 받을라그래서 문제야 너 저주박해 자, 좋습니다 잠프님 어서오십시오 잠망요정님도 어서오시고요 퍼드 너도 인사해줘 자, 갑시다 아니, 더맨더머가 어떻게 돼요 제가 훨씬 아는데 야, 여러분, 이상하게 더맨더머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 갑시다 너가 못하니까 내가 아하, 무인도 탐험 취급을 받지 않아 못하는 사람 너가 잘 좀 해봐 아니야 야 야, 나만큼만 해라 나만큼 제발 제발 나만큼만 해 딱 나만큼만 해 더더더더 말고 내가 잘하는건 아니지만 나만큼만 하면 적어도 6 어, 쓸만한 경기는 되지 어, 쓸만한 경기는 되지 나 충전한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어 10 어, 올림픽 가셨어 도시를 선택하세요 네? 어, 올림픽 안하셨죠 어, 올림픽에 또 8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어 산옷에서 지어주고요 그거 아니야? 응? 방패 오, 산티아고 좋아, 이번판은 뭔가 분위기 좋은데 아, 해운대만 안먹혀서도 분위기 좋았는데 아하하 조꼬맹이가 해운대를 먹으면서 분위기를 나쁘게 해서 샛덩우양이 10개 고맙습니다 샛덩우양이 10개 고마워요 샛덩우양이 10개 고마워요 어, 어떻게 뉴욕까지 갔냐? 됐어 아까 감옥에 있지 않았어? 그러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언제 저기까지 갔대 올림픽 안올려 올릴 데가 없어 로마로마 좋아 우리 아테네랑 베를린을 다 먹는거야? 너 그것만 빼고 먹는구나 아, 뭐 축제도수 사이에서 그걸로 가냐 완전 폐식쟁이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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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실패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어 리스본 한 3바퀴 정도 두면 그때부터 승부가 보이기 시작하죠 어 야 야 뭐야 어 어 뉴욕 어 좋아좋아좋아 런너 좋지 10 어 저쪽 페이스가 빨라 눈치 잡힐 것 같은데 그래요 어 7 어 오늘따라 왜이렇게 숫자가 조금 나오냐 아 이거 뭐야 야 한바퀴도 못 떨면 진짜 이거 와 진짜 고달파진단 말이야 너무하네 진짜 어 그지같은 게임 진짜 운영자 운영자 나와 이 그지같은 놈아 운영자 니가 내 방송 보고있는거 다 알아 니가 나를 자꾸 방해놓는거 같아 운영자 이놈이다 5대워블 운영자가 내 방송 훔쳐보고 있는거 같아요 도시를 선택하세요 개최 어 어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 7 보신분들은 이제 이쯤 되면 고개를 끄딱끄딱 하실거야 뭐 왜왜 왜 아까 먼저판에 졌는지 야 뭘 니가 다 때렸지 으아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너 이타일로 하실거에요 아까 또 야 두바퀴는 못돌았지만 빌딩은 지었어 또 나다 그렇지 쭉쭉깔아 그렇지 지진 뉴욕을 없애버리고 어 이거 봐라 이것이 프로의 플레이야 어 슬로우 스타터 어 이제 봤냐 이게 슬로우 스타터 데려오는거 돈이나 올리고 해울대 돈 올려놓고 뭘 잘했다고 지금 아니 하와이 야 우리도 섬 하나 먹어놔야겠는데 좀 불안하다 어 큰일인데 어 오 콜로독정 먹어야지 응 오 콜로독정 좋아좋아 응 너 빨리 한 바퀴나 돌아 오 오 오 와 난 또 찬스카드인데 찬스카드 할인쿠폰 좋아 할인쿠폰 좋아 10 hil وال 오 오 예 오 오 저희 우리 야 불안해 야 독도 좀 먹어 야 너 경포도 좀 먹어 아 하와이를 거기 지금 뭐 있다고 뭐 먹을 거 있다고 거기 들어가 거기 지금 이미 하난데 섬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데 야 저길 벌써 마카오다 내 돈 뻥튀기 시켜 오늘 내 운이 이렇게 안 좋을 리가 없어 하이 실패 넌 운 기지리도 없어 야야야야 진짜 오늘 미치겠네 진짜 나는 그래도 운을 한 번 땄다 밥먹는 햅스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뭐 이상한데 좀 니가 오늘 빨리 안와서 그래 오늘 아까 방송할 때 늘어졌단 말야 오늘 재밌게 게임하다가 너 안와가지고 그때동안 할게 없어가지고 노래 까고 있다가 왜 니가 못한거지 인이어 스타일링 고맙습니다 어 뭐라고 의지를 할라 그래 나한테 뭘 뭘 한다고 의지를 하냐고 아 의지를 한다고 너한테 혼자서도 좀 뭔가를 할라 그래 야 너한테 의지 안해 야 니 야 너 뭘 뭘 의지해 야 너 올림픽고 뺏겼잖아 너 지금 방금 먹으면 올림픽고 왜 또 뺏기니 아 너 진짜 아주 그냥 아 이거 뭐야 이게 다 내줘라 그냥 창작까지 다 내줘 창작까지 어 에이 거기다 나오고 말해 무인도 벌써 몇 번 들어간거야 아 무인도 들어갔네 아 나 반장하겠네 진짜 한 바퀴 돌 때마다 무인도 들어가네 아주 야 좋아 리스본 좋아 한 바퀴 돌았냐 너 야 돌았어 나 한 바퀴 돌았어 이게 두 바퀴째야 야 나 나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야 나 안에 있을게 그냥 4 야 안에 있는거야 어 더블 10 어 토론토 야 토론토 호텔 올라가겠다 설마 저기 또 호텔 호텔이 올라가? 어 야 우리는 호텔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 저쪽에 둘 다 호텔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지금 운영자가 보고 있어 어 정말? 응 내가 이 주사위를 당신한테 바칠게요 7 어 어 좋아 카지노 좋아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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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 O.R.I. 빅토리 오 좋아 빅토리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할까요? 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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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질러 로우 실패 아이씨 진짜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야 지금 섬 이상해 지금 야 진짜 이렇게 섬이 안 걸릴 때가 있어 우리 야 지금 섬 좀 위험해 거기서 무인도에서 나와서 말해 아아 야 무인도 지금 나갈거야 다음판은 나가 야 랜드마크 올라갔어 지금 베를린에 브라덴브루크의 문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것도 축제의 도시가 W 6 야 너 진짜 아아 하여간 너란 아이는 늘 내가 가는 곳에만 따라오지 따라오곤 하지 어? 내가 가는 곳에 오고 싶었니? 어? 이 트렌드 세터가 가는 길이 곧 어? 곧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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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이 리스본이야 리스본에다 올인하자 저희 잘못 먹히면 컬러 독점이라고 못먹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어 좋았어 올려 올려 너 지금 너 이거 이거 봐라 이거야 지금 이거 이거 봐라 너 지금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이게 바로 강남 해커스 스타일이야 너 누렁빈 스타일 아주 그냥 야 내가 가서 지금 돈 좀 올려줬더니 고마워해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이고 얼마 받지도 못할 품돈 받는 거 내가 올려줬더니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것이 프로의 플레이예요 어? 선택과 집중 버려야될 것은 버리고 어? 이게 힘써야될 것은 힘쓰고 야아 아우 꼴배기 싫어 야 너 왜 꼴배기 싫어 너가 왜 날 꼴배기 싫어 사람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야 어 세계행 좋아 야 내가 거기다가 막 설마 너 니꺼 올려달라는 그런 소리 하지마 야 저 리스본 랜드마크 올려야 돼 너한테 의지해 야 리스본으로 가 출발지로 갔다가 괜히 끝장나지 말고 야 아니면 어 야 야 리스본으로 가 출발지로 갔다가 괜히 그라덴부르크에만 걸리네 야 오늘 서울에도 다 안올려져 다 안올리는게 아니라 못올려 지금 내가 세바퀴 못들었다고 세바퀴 못들었다고 내가 지금 세바퀴도 못들었고 1등이 야 빨리 너 뭐야 야 올림픽으로 오시는거야 오케이 야 봤냐 야 봤냐 야 이게 바로 강남 해커스 스타일의 부르가물이야 어? 야 강남 해커스가 아니고 어차피 서로와도 서로에서 왔겠네 선 먹어 선 선 먹으라고? 어 어 야 됐어 레드바퀴 아까 들어와서 우리 데미어 뺏기는거보다 낫다 거기 뺏기면 끝장난다 거기 뺏기면 라인독종 간다 좋아좋아 굿굿 써니님 고맙습니다 어 저쪽에 뉴욕 팔았나? 판건가? 오 독도 내가 먹었어 야 쩐다 야 이거죠 여러분들 9 게임은 이미 끝났 어어 야 큰일날뻔했다 진짜 야 야 이거 만약에 도시치 어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야 돈 없어 나갔다 야 레드바퀴 콜라덕점 콜라덕점 좋아 콜라덕점 야 땅에나 살아 야 이거에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토론토 먹으면 끝나네 내가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뒤치다거리 하냐고 뭘 뒤치다거리 하냐 지금 너 뒤치다거리 내가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자기가 잘했다 그러겠지 내가 뒤에서 다 해줬더니 야 너도 잘했지 너도 잘했어 너도 잘했는데 이번 판은 솔직히 내가 잘했지 야 이거 선택과 집중이 된게 누구 탓이냐 어? 야 오래간만에 자기 땅 좀 걸렸는데 나 집부를 잘해서 경포대다 가냐 거기 또한 땅을 왜 올리냐 야 야 야 야 베이징같은거 뺏어버려라 너 돈 0원이구나 너 돈 0원이네 야 어 친구보고 말해 너 돈 진짜 없다 그렇지 야 그걸로 한번 인생 한방이야 니가 퍼줄 생각을 해줘 오 좋아 야 그만해 그만해 어 그만해야지 어 그만해 그만해 좋았어 좋아 한 번의 승리를 충분해 9 야 이제 너가 이제 실수만 안하면 우린 질 수가 없다 도시를 빼앗겼어요 야 야 죽을 때 죽더라도 포드야 브라덴부르크 문 이런 데 가서 죽지 말아라 7 어 이 재수없는 소리 맞네 아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사람은 언젠가 다 죽으니까 죽을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 9 야 부에노사이레스 먹어도 이길 수 있어 뭐 나보고 나와서 나보고 거기 갔다 다 처리하려고 아니 죽을 때 죽으라도 싸게 죽으라는 얘기지 죽을 때 죽으더라도 아 이거 나 못올려주겠다 기분 나빠 야 나 이 아름다운 탐스러운 금괴가 보이니 올림픽 아 아깝다 야 이거 봐 랜드마크 해놓기 잘했다 야 서울 아 왜 쟤 땅을 못냈어 너 어제 죽을 사람이 아아 우와 말도 안 돼 와 할인카드 사용 개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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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줬어 야 얼마 안줬어 여전히 내가 1위야 야 야 좋았어 다시 벌어들였어 좋았어 야 할인카드를 이때를 위해 내가 데뷔하고 있었죠 오 좋아 오사꺼 없어졌다 나 은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가 1위야 오 빨리 나도나 끝났어 응 잘 보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야 서민챔널 가야할것같은데 야 이거 끝내는거 서민 Challenge 서민 챔너로 가야되는데 오컫 서민 챔너로 가야되요 미안해요 서민 챔너로 가야되요 서민 챔너로 갈께요 명 fundament 지금 들어오신 분들, HHHGG님, 그리고 런던 노숙자님, 미안해요. 네, 소민 채널로 가야돼. 퍼드 팬클럽님 고맙습니다. 우리 또 한방 인생 가야죠. 미안합니다. 네, 고양이 갓뜨린 거 드리고요. 집 짓기도 전에 샴페인 터트릴 때, 내가 열심히 지었네. 차근차근. 라크네님 고맙습니다. 너도 잘했어. 너도. 니 수준에 그 정도면 굉장히 잘했지. 열심히 했네.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연두색, 초록색이 고맙습니다. 죽을 땅도 갈 수 있어. 너 얼마 있다고? 나? 5,300. 아, 그래? 나 2,600만원 있는데. 이 한판으로 끝내자. 슈나님 어서오시고요. HHHGG님 어서오세요. 잘 오셨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나가느라고 못했죠? 빠르시네. 그러게. 지혜님 12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지혜님. 고마워요. 우울한 곰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소그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땡큐요. 문은하님 고맙습니다. 어디에 가볼까? 응? 생각하니까 아까 판도 내가 두 번째 컬러 독점 만든 거 아니였어? 언제? 야, 그 전에 내가 컬러 독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잖니. 세 번째 차이네요. 막판에 그냥, 어? 영어 0603님. 감사합니다. 영어 0603님. 5. 야, 이겼다. 야, 이겼다. 오, 야, 좋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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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 찌그찌그한 관광지들. 야, 한라산과 어린이 대공원 먹어야 돼. 11. 서음 좋죠. 내가 서울대공원을 먹어줄게. 서음에 관광지 먹으면 질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아쉽네. 거북선도 한 대 만들어야 되는데. 7. 아, 서울대공원을. 야, 맹추적해 오는데. 응. 그럼 나는 설악산. 11. 아, 아깝다, 야. 하나만 적대나 보지. 좋아. 감옥 겨나기다. 야, 이거 걸리면 물체 아파져. 텐션. 그래, 좋아. 너 다음판은 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퍼드랑 1대1로 붙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판으로 하죠. 너가 날 이길 수 있겠어? 자, 1대1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너, 야,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기회를, 어? 벗삼아서 잘 배우고 가도록 해. 한수 배우도록 해. 한수 배우도록 해. 이번판은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래야지 한국맵에서 사는데. 나의 홈그라운드. 나의 홈그라운드. 야, 너 홈그라운드. 맨날 홈그라운드. 맨날 홈그라운드 나가면서. 너는 맨날 초벌채널에서 사니까 여기 잘 못 오잖아. 7. 나도 맨날 준비가 돼. 오, 좋아. 야, 기차여행. 대구대구. 무조건 대구. 무조건 대구. 아, 내가 이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6. 꿈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7. 야아. 야, 니가 빨리 쎄있어. 야, 그래도 대구 뺏어. 70만원인데. 아냐, 뺏지 말아라. 위험하다. 야, 너 빨리 골라야 돼. 아무데도 니가 가고 싶은데 가. 일단 같이 먹으면. 아, 가야지. 아, 가야지. 오. 천안에 컬러독 좀 지금 해봤자.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저런데 가서 한 바퀴 더 들이게 도느니. 빨리 도는 게 낫죠. 오, 너 잘하는데? 응. 오. 내가 터락산을 먹어줘야지. 어린이대공 니가 먹도록 해. 더블. 8. 기차여행. 어, 방패카드. 좋아. 9. 아휴, 내가 이미 먹은 데인데. 더블. 2. 거기서. 6. 서울대공원. 자, 가자. 5. 그렇지. 아, 아름답다, 플레이가. 플레이가 굉장히 아름답네. 내가 지금 두 바퀴밖에 못 돌아왔지. 호텔 못 짓지 않냐? 어? 나 호텔 못 짓지. 어. 어, 오케이. 폰도. 7. 됐어. 11. 10. 아휴. 그래. 빌딩이나 지어라. 폰도. 왜 빌딩을 지어? 어, 뭐야. 너 호텔까지 지을 수 있어? 당연히 난 니랑 지쳐. 어떻게 하기 귀찮은 줄었었지? 아, 나 죽겠네. 지금. 아, 감옥에 가셨어. 이 소리 너무 싫어. 윙! 이 소리. 쓸데없는 채팅은 자제해주세요. 화면 가리니까. 우리 플레이어분들. 적당하게만 딱딱해 줘야지. 아, 너무 비싸. 백만은. 땅, 땅. 집 하나에 뭐 백만이야. 왜 안 뺏었냐, 근데 너. 어? 너 그거 왜 안 뺏었어? 아, 너무 비싸. 야, 그거 뺏어야지. 너 안 그러면 거기 저기 헐렁증 당하면 진짜 우리 큰일 나. 내가 울산 샀잖아. 어, 알았어. 어, 좋았어. 랜드마크. 랜드마크를 건설했어요. 3. 9. 그리고 내가 사면은. 저 뭐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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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님이. 돈이 생긴다고. 아, 돈 생긴다고? 아, 돈 없이 해서 말려 죽이자 이거지? 3. 안 걸리면. 의미가 없는 건데. 좋아, 하나 어디 걸리시면 저거 큰일한다. 2. 네, 넌. 되게 전략이 없니. 어, 나이스. 출발 지르고. 봤냐? 야, 이게 전략이야. 여기 내 거 빨리 인천이나 올려. 야, 실력이 전략이라고. 실력이 전략이라고. 실력이 전략이라고. 알았어. 10. 야, 인천 차이나타운 만들었다. 오, 야, 저거 뺏겼다. 입구가 딱 있네. 고시를 빼앗겼어요. 6. 좋습니다. 오, 부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아, 다 올리자. 더블. 2. 아, 오셨네. 어허우. 봐봐,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야. 야. 넌 알겠니? 야아. 하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알려주는 거야. 너가 너무 못해서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다는 격이 어떤 건지 오늘, 너를, 너를, 너때문에 배웠다. 야. 하다 우리가 당신이 없을 수 없어. 아허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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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처럼을 chunk 되지. 아니, 당신이 아이가 다를 수 없어. 저거 지금 목이 말라서 그래 어쩐지 오늘 왜 이렇게 뭐가 안되나 했어 어유 물이 없으니까 지금 목말라가지고 미치겠네 지금 부쌌주고 어 어 부산 부산 없었지만 어 아 부산이 아니지 부술때나 있냐? 줄까? 방어카드 사용 아 방어카드가 있으시네 아유 부시고 싶은 맘도 없었는데 잘됐다 괜찮아 뭐 니가 하는 일이다 그렇지 뭐 안타까워서 부실 수가 없었어 기대도 안했어 야 괜찮아 야 됐어 됐어 야 안동먹고 좋아 야 이거 니가 나중에 오다가 랜드마크 지워주겠니? 5 고려해볼게 어 어린이들 부분 올라갔네 10 여기다가 다 올려줄게 어? 좋아 9 그렇지 야 이번판은 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야 너 전략 좀 세우고 있어라 나랑 좀 이따 이번판 끝나고서 1대1 해야되는데 아이고 이거 지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죄송하네요 메인 이벤트때문에 지금 어 어 우리 HH 지지님과 투나님 또 이거 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너무 일찍 끝나서 미안하네 죄송합니다 어 어 할인쿠폰도 하나 얻었고 야 한라산이 16배야 7 근데도 240만원밖에 안되네 자 꼭 이런 경우에 안좋은일은 안좋은일은 안좋은일이 계속 엎친데 덮친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저럴땐 꼭 실패하더라고 엑스포 좋다 공실을 선택하세요 야 뭐 아무데나 올리라 어 2,3 어 마이턴 이건 이길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질수가 없어 방어카드를 사용할까요 방어카드 사용 30만원도 내기싫어 하하하하하 어 아 그러네 240만원이면 엄청나긴 한거네요 진짜 네 걸릴때가 없네 저거 아니 분명히 투나님이 땅이 많긴 많은데 어디있어? 안보여 땅이 어딨어 야 대구도 있어 아 그래? 아 대구에 있어? 아 가려졌구나 니 차이나타운에 하하 땅이 안보여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다 어디 숨어있냐 부끄러운가봐 엑스포 엑스포 오 엑스포 뺏겼어 대구 엑스포 흘리겠다 아 돈이 없으셨나봐 아 돈이 없으셔서 엑스포도 못하셨어 여포야 오 한라산 우리꺼구나 어 그래 좋아 16부터 갖고 되게 놀랬네 어 카지노 여행 두칸 더 진행 그래 연습해놔아라 나중에 좀 이따 나랑 좀 이따 해야되는데 짝이야 성공 오 해 질러 질러 끝까지 어 끝까지 실패 그렇지 뭐 그렇지 뭐 구간하면 안된다는걸 가르쳐준거 너 앞에다 앞에다 뭐 호같은거 붙여주고 싶다 뭐 불꽃의 뭐 이런 버드 뭐 이런것처럼 그냥 너는 그냥 1승에 버드 딱 이렇게 해야겠다 1승만 딱하니깐 뭐 너는 그럼 무숙이냐 ث distractions 나는 행운애대도소관 이렇게 야지 행운의 대도 아 주청해요 야 뭘 또 그런걸 쓰냐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아 들어 공공아 뭐 사용하겠습니까 해서 못됐다 야 너 진짜 얘기하다가 그냥 딱 누른건데 야 그런거 좀 봐주지 지금 그거 됐어 얼마나 된다 그거 아까 이거 올려달랬지 야 이거 한옥마을 보기좋다 야 한옥마을 뭐냐 거기는 야 이것도 보기 좋네 독립기념관 아 멋있다 야 그랑조 날개같다 2 아 네 한옥마을 방문했어 야 그렇지 아 여기도 올리고 네 올릴 돈이 됐어? 어 나 돈 없냐 나? 어 나 감옥 들어갔어 야 딱 좋게 감옥 들어갔다 야 7 야 감옥 다같이 오는거 아냐 이러다가 야 다 일로와 다 일로와 같이 다같이 와 다같이 와 그러지 모든 이유도 좋아 잘 됐어 어차피 올거 잘 됐어요 다같이 와 다같이 와 다같이 와 좋아좋아 무자는 보석신청으로 먼저 나갑니다 어 여보 어 돈 되게 많구나 좋아 나도 돈은 있지만 그냥 감옥 구경 좀 할래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할까 이걸 사사다다다다 좀 너무 없으시니까 전 맵을 우리 핑크와 빨강의 물결로 11 맞아 이거 돈 쓰고 나오시면 안되는데 야 여러분 오늘 드디어 플랜 M을 보시겠네요 말라죽이기 플랜 말려죽이기 플랜 이거 안되겠는데 완전 말려죽이는 플랜이죠 9 4 5 아 미안합니다 튜나님 HHHH 그럼에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아우 예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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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오늘 잘하시네 오늘 여러분들 완전 그냥 전국일주 하신거야 여러분들 오늘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명소들을 다 보시는 겁니다 여기 국립 국제컨벤션센터 6 아이고 야 좀 대도 땅을 가시지 저 돈 많아요 저한테 야 이번판에 이기면 중상층 가서 1대1을 하는거다 올인이야 올인 대결 상관없어 어차피 나 그러면 나 어떡하냐 나 오늘 다 아 맞아 오늘 다 잃으면 안되 그냥 여기서 하자 서미채널에서 여러분들 이번판 끝나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더블 6 찬스 아니면 방을 다시 만들어도 되니까 네 어 지금 제 건물을 부신거에요? 저는 돈을 드렸는데 야 참어 참어 니가 참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왜 내 건물을 아이고 야 저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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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HH 지지니님 투나님 수고하셨어요 자 나가고 퍼드야 방 다시 만들게 1대1 대결입니다 개인전으로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자 붙죠 준비되면 눌러 나 언제든지 준비지 퍼드님 파이팅님 고맙습니다 나가세요 너에게는 자 좋아 괜찮아 먼저 해 자 영혼의 대결 남자의 맞다이 가보도록 하죠 대도대 퍼드 오 행운의 별님 고맙습니다 롱시테르님도 감사드리고요 율라율라 율라율라님도 고맙습니다 3 제주도 먹고 가야지 내가 이길거 같죠 7 그냥 찬스로 저기 가야지 어 지진 야 좋은거 나왔다 야 어 뿌잉뿌잉님 고맙습니다 자 대도대 퍼드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전세계가 주목하는 빅이벤트 37님 고맙습니다 잉어샬링도 감사드리고요 볼것도 없어요 이거는 예 제가 이겼습니다 벌써 대기방 죽돌이님도 고맙습니다 락크세님도 고맙고요 아이고 또 축제의 도시를 먹어버렸네 야 이거 미안하게 되겠다 나 핑크데더님 고맙습니다 야 어우 지진도 오늘 잘 나온다 야 야 그거 부셔줘야지 야 무슨 뭐 어스케이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땅의 마법으로 사용하는데 뭐 나 먼저 간다 야 아이고 뭐 이런걸 다 주시고 그러시나 그 정도는 니가 갖고 해야지 실력이 비능하지 디 버논님 고맙습니다 한 5장 갖고 있어야 돼 야 이거 별 필요없는 카드인데 주시니까 일단 받아놓긴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버사장님 오셔야 되니까 아이고 버사장님도 복불복까지 들어가시네 아 보너스 아 저 좀 이따 제가 감사해 받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구 따위인가 이게 이런 싸구려 땅 이런 싸구려 땅 이런 싸구려 땅 하나 먹어줘야지 도시가 인수되었어요 야 빌딩도 짓고 야금야금 인수하다 진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괜찮습니다 당신이 와서 돈한테 돈을 더 주시니까 멜론님 고맙습니다 너 인수하네 멜론님 고맙습니다 멜론님 고맙습니다 한 바퀴 돌기 아 엑스포게이체 엑스포게이체 엑스포 니가 여기 걸리면 짜증날만한 도시로 해줘야지 부산 이거 110만원이라고 어 별장이 한번 탈려보라고 별장이 한번 탈려보라고 요거는 사야지 싸니까 올라갑니다 천안 천안 아우 또 멀리간다 야 야 순이가 뒤집힌거 같다 야 야 이거 컬러 독점인데 이거 이거 컬러 독점인데 야 오다가 여기 맞으면 좀 아프겠다 야 야 여기 막 95만원 막 95만원 이래 안아퍼? 니 돈도 얼마나 뽑는다니까 너무 과소비하는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지리산 지리산도 먹어 주고 9 아우 야 엑스포 야 그걸 또 뭐 할 때 있냐 그거? 나 할 데가 없는데 대구 있잖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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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와줘 아이고 대구 네? 많이 아프네 많이 아파 방어 카드를 사용해줘야겠어 어? 야 넌 진짜 그 집 한채에 너는 야 이거 사주지 뭐 야 올림픽 감사에 쓰겠습니다 아 좋은 일에 쓰겠어요 4 너 지금 너 지고 있는건지 모르고 있나 봐 야 괜찮아 야 너 땅을 봐라 너 땅 꼴랑 두개인건 알고 있냐? 너 지금 땅 꼴랑 두개인건 알고 있어? 3 너 지금 네 돈을 보고 말해 야 너 지금 너 처지를 보고 얘기하라고 야 니 땅 안가면 돼 10 누가 보면 땅 엄청나게 많은 줄 알겠네 야 땅 엄청나게 많아 지금 지금 내 얘기 듣고 아차하고 있지 야 땅이 그냥 10개 돼 너 내 땅 한번 오면은 넌 대출이야 아 여기 아 여기 컬러 독점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야 트리플 독점으로 끝났네 야 어 니가 또 나한테 돈 주겠네 나한테 또 돈 주겠어 꼴찌 혼자 아이고 이거 아주 뭐 이정도는 줘야지 이거 아주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어요 어 아이고 핸드캡은 해줘야돼 그래 너 지금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거 같은데 안 떨려요 아이고 뭐야 더블리 또 나와 잘됐네 야 가버리 또 지금 너 지금 땅 꼴랑 대기해야 지금 더블리 야 야 서울대공원도 내가 먹어줄게 야 오늘 오늘 지금까지 내가 왜 맨날 졌나 했더니만 누구 때문인지 오늘 드디어 알겠다 야 드디어 알겠어 나오다가 왠지 이중에 하나 걸릴 것 같아 너 하 하 돈 내고 나와야지 오 안 나가지 뻗은 힘내요 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오 여기 뭐 걸릴 땅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걸리고 싶어도 걸리질 못하겠네 이거 걸릴 땅이 있어야 말이지 이거 지금 넌 지고 있는걸 모른대니까 어 어 어 도시정전 제일 비싼 땅 걸리는거 더블 사 다시 땅만 사줘야지 또 나네 오 야 어 좋아 딱 맞아줄까 여기도 하하하하 할게 없어서 눈물나지 아냐 안 사주세 솔직히 너는 저기 사기만 조심하면 돼 안 사주세 더블 사 찬스칸 엑스포 개최 광주에 또 광주 엑스포 하나 올라가겠네 박람회 개최 응 6 아 이거 살걸 딱 맞았으면 너가 더 어 얄미워했을텐데 오 오 오 그렇지 덕분에 어린이대공원을 살 수 있게 되었네 구 아이고 부산 구 고맙다 야 아유 인수하면 안돼 인수해야지 그건 안 돼 시빌 아 카지노에서 또 이겨버리면 이거 곤란한데 홀 홀 실패했다 야 오늘 내가 물을 못 마셔서 그래 목말라서 물을 못 마셔서 그래 목말라서 원래 못했으면서 뭘 목말라가지고 지금 저게 안되다 배도 고프고 죽겠어 그냥 산 먹었어요 이겼네요 11 6 5 6 6 6 6 7 6 7 7 8 9 9 9 9 10 12 10 10 9 9 10 9 10 10 11 어? 말이 떨리는데? 야 어차피 게임은 내가 이겼어 너 트리플 독점이라고 들어봤니? 해봐 감옥에 잠깐 들어가 있을게 돈 많이 줘라 8 아유 대전 어서오세요 대전에 야 너 그러다가 진짜 진다 어휴 안해 6 옹고집인데? 어? 내가 돈 좀 줬으면 좋겠지? 아냐 네버 어우 지진 어 너 한 번 더 해 그 옹고집에 당해봐야지 어 95만원이라고 저기 5 자 슬슬 이제 나의 맛으로 들어오는구나 그것도 또 안살수 없지 그것도 또 안살수 없지 이거는 싸니까 사야되겠네 어 덕분에 돈 많이 들어왔다 8 그렇지 왜그래요 너 이겼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데 너 지금 되게 불리해 지금 어? 자 주변에 너 땅이 별로 없다고 6 한라산 야 산도 되게 다 먹었어 이렇게 되면 산도 되게 아파 60만원이라고 7 만살사 야 너 돈 쓰고 안나와? 야 너 너 후회할텐데 야 버디야 미안하다 하 너 정말 얄밉다 야 이거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는걸 어떻게 해 강제 매각이 나왔는데 야 야 너 거기 그대로 있으면 진짜 큰일나 돈 내고 나오는게 좋은거 나한테 여기 있을거야 어 6 너 거기 가만히 있다가 너 야 라인 독점 얼마 안남았다 뭐해 어 과연 할 수 있을까 니가 7 아이고 라인 독점은 안되겠네 싸냈다고 사야지 그래 혹시 이거 아시나 친구 응? 게임이 역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9 훈여이신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자 순이 바뀌었어 자 방패카드 지금 야 방패카드 지금 나왔네 좋아 좋아 11 좋아 대전 야 너 좀 말이 없어진거 같다 아 좀 눈 닦아서 그래 아 그래 더블 12 야 좋겠다 너 거기 호텔 지을 수 있어서 더블 8 여기다가 부리우뚝기 아 야 너 너 이거 가져라 깨평이야 5 아 다시 돌려주냐 다행히 비명 질려도 돼 괜찮아 아니야 너 지금 33만원 갖고 뭐하겠다고 외계인 침공으로 지금 미안하다 아 진짜 아 아 너 방어 카드 있잖아 너 아 이거 업자들이 너무하네 내가 이거 카드를 써야되잖아 그런거로 방어 카드 사용해 방어 카드 사용 방어 카드 없어졌어 아 이 짓만 나와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나도 공격 아이템 주세요 좀 너 지금 나올게 나오겠다 감옥 아 뭐야 진짜 나도 공격할텐데 너 진짜 대답하다 진짜 야 컴오드 아까 빨리 나오라고 했잖아 감옥에서 정든거 아냐 9 간수님들이 감옥에서 정드셨나보네 아 이거 어떡해 80만원 야 비싸다 이거 어 감옥에 정들어가지고 널 널 내보내기 싫으신가 보네 라크넨님 라크넨님 고맙습니다 라크넨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너 불안불안하겠다 왜 가진 땅은 다 싸구려 땅이여 야 너 지금 꼴랑 땅 두개있으면서 여기 앞에 니거 걸릴거 두개밖에 없다고 니 마음은 루팡님 고맙습니다 야 진짜 말도 안돼 와 진짜 말도 안돼 야 꼴랑 두개있는데 거길 걸리냐 내가 이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야 꼴랑 두개있는데 거길 걸리냐 야 진짜 너무하네 야 꼴랑 두개인게 무슨 니 눈에 안보이냐 야 이거 두개만 팔면 된다고 야 야 고맙 잘쓰겠습니다 잘쓸게요 야 10 10 야 어떻게 거길 딱 걸리냐 야 야 종료 세턴 남았어? 와 말도 안돼 진짜 야 내가 다 알게 났는데 와 야 세턴 남았는데 거기서 거길 야 3개짜리를 걸리냐 진짜 공주 줄게 이거 가져 써 야 너 그러다 야 빨리 마지막 승부 음악이나 한번 틀어라 야 너 그러다 훅 가도 수가 있다 진짜 진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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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넌 나한테 안돼 야 야 너 진짜 넌 이번에는 진짜 운빨 쩐거다 진짜 어? 뭘 운빨 쩔어 쩔고 있네 야 내가 걸려준 거잖아 너 야 결국은 니가 이긴게 아니라 내가 이긴 더블 12 말타 9 와 진짜 말도 안돼 야 이런게 어딨어 야 진짜 너무하네 야 진짜 전주 이거 뭐야 전주 여러분 땅이 많다고 아 내일부터 전주 시청자들 받지마라 야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야 씨를 말린거죠 지금 야 진짜 씨 말리는 작전입니다 야 땅의 모든건 아닙니다 야 넌 진짜 이번엔 문빨로 이긴줄 알아라 운빨 야 운빨 야 내가 아까 이기고 있었거든 내가 거기가 안걸렸으면 끝났어 야 꼴랑 두개 있는거 그중에 하나 걸렸으니까 내가 진거 아니야 야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어처구 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처구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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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오늘 집에 가서 어 집이지 집이야 지금 이미 집이야 어 한 열 번을 보고 이해가 안가면은 어 스무 번을 더 봐 응 그러면 이제 나의 뜻을 알게 될거야 그래 알았다 어쨌든 덕분에 기분 많이 풀렸지 아까 전에 너가 기분 너무 안좋아한거 같아가지고 아닌데 난 원래 이기고 있었다고 전 계속 이기고 있다고 그랬잖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릴게요 다음주도 계속 할거지 자 본방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아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퍼드와 데드와 데드와 아 퍼드의 모두의 마블 다룽짱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모두의 마블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즐겨봤구요 저랑 또 1대1 한번 붙어봤는데 뭐 게스트를 존중해줘야 되니까요 약간 너무 약올린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네 뭐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땅만 받으면 좋은줄 알아요 예 부실공사하고 간단간당하게 젖었습니다 네 후자를 잘해야죠 노른자에 마음만 같아선 더 하고싶었는데 물도 없고 배도 고프고 너도 그러지 않니? 응? 너도 그러지 않니? 아 나 너랑 타면서 너무 지루했어 솔직히 아 그래 자 퍼드야 마무리 인사해 주겠니? 무슨 게임이 마무리 인사해 주겠니? 내가 안돼 시청자분들께 어 예 아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구요 예 다음주는 예 예 당혹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예 시청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어 재밌었어 퍼드야 넌 신났겠지 한수 배웠으니까 난 배운게 없어갖고 난 별로 재미는 없다 아 예 그럼 오늘 같이 게임하신 분들도 너무 오늘 같이 게임하신 분들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꼭 왔던 방에는 또 한번 들어오지 마시구요 아시겠죠?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날은 안돼요 무조건 자 어 고맙습니다 잘가 안녕 뿅 뿅 버드였습니다 제 친구 버드였어요 소아 독일 1 1 4 5 6 6 6 6 6